지난주에는 일본 전역과 칠레 비오비오 반도의 콜리우모 해변에 정어리떼의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칠레 모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므로 이 두 국가에서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이 현상들에 대하여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일본 관동지역 가나바와형 미오라반도에서 개복치의 사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동북지역 미야기야 낱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2월 28일 어제 월요일까지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하루에 2번 연속 벌써 10일 이상 동북지역에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일본 뉴스에서도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1년 전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뒤인 2011년 4월 11일 오후 5시 15분의 일본 후쿠시마연 하마돌이와 나카로디 부근에서 최근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11년 4월 12일에 오늘 11월 9일 화요일 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연 낙하돌이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하마돌이와 나카로디 부근에서 최근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기호연, 나가노연, 도야마연 경계지역에서 분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일본 나가노연은 분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의 지진을 보면 나가노연 중구의 후쿠지단층 근처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나가노연 북부의 경우에는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과의 경계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시가와현 로도지방과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의 연속 지진대과 연계되어 나가노연 북부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하루 뒤인 2011년 3월 12일 오전 3시 59분경에 나가노연 북부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 사이 나가노연 시모미노치군 사카이천과 니가타현 나카오누마군 쓰난정 경계지역에서 경우 6.7의 역단층형 대륙 지각 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호연, 도야마연, 나가노연의 분발 지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미와 칠레의 지진들에 대한 유럽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칠레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아이티, 칠레에 이어 터키에서까지 강진이 발생했었을 때의 지진 전문가들은 대지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예측하였으나 얼마 뒤에 일본에서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지진은 전 세계의 지진 상황과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본대 지진 당시의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의 강진들에 대하여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 예측들은 모두 빗나갔으며 얼마 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칠레를 살펴보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태평양이고 지각은 나즈카판입니다. 오른쪽은 남미대륙판입니다. 나즈카판이 1년에 74mm의 속도로 남미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즈카판과 남미대륙판의 경계에는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칠레에서는 1960년에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11분 칠레 발디비아 지역에서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진도가 남아있는 지진 중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칠레 해안에선 높이 25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칠레에서 9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인데 다행히도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0km 지점까지는 2,000명이 채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수도 산티아고까지는 700km나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수도지카 지진으로 발생을 한다면 아무리 지진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8일에 뉴질랜드 히쿠랑기 주변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4와 4.5 그리고 4.8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생한 뉴질랜드 지진의 진앙을 살펴보면 이곳에 호주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섭입하는 경계에 통과해고 페르데메 태구로 이어집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이 부근입니다. 이곳에 히쿠랑기 해구가 있습니다. 이 히쿠랑기 해구는 과거부터 동일본대 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대지진 위험지역입니다. 또한 오늘 3월 1일에는 뉴질랜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5.3과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히쿠랑기 섭입되는 판구조론과 지진학의 과학적 연구에도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GPS 데이터는 주로 남쪽의 스틱 슬라이드에서 북쪽 섬의 무균 크리프로 슬립의 움직임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에 히쿠랑기 섭입되는 지각판의 어떤 특성이 섭입과 관련된 과정에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의 과학자들은 히쿠랑기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변형, 유체 흐름 및 고체 질량 흐름 사이의 피드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히쿠랑기 앞바다의 과학적 시추 탐사를 통하여 메가트러스트와 폐적물까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2번 나가노에서 1번 후쿠시마에서 1번 이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매우 불길한 이유는 남북과 북남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하여 후쿠시마로, 끝이 나고 호카이도에서 시작하여, 관동지역으로 지진이 발생하며 이시가와연 노도지역에서 시작하여 지바염까지 지진이 움직이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 후에는 강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음으로 일본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미해연의 이상징역까지 발생을 하면서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토대지진 등의 대지진 당시의 전조현상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2월 15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투의 큰 지진 이후에 2주 정도 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뉴질랜드, 바노아투, 피지의 강진 2주 후인 3월 3일 초승달까지는 대지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패턴을 보면 매달 20일 이후부터 다음 달 초승달 전후에 강진이 많았고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현에서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